일단 찍었죠? 이거 찍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? 아까 제일 궁금했던게 그.. 초록색 그거있어 제가 샀었잖아요 그게 여기.. 아 여기있네 이거 뭐지 다 쓰냐? 여기네요 어.. 하나 더 구하면 되는건가? 하나 더 어딨지 음.. 왠지 찾은거 같기도 하고 자아.. 이쪽에서 아까 여기서 좀 초록색 반짝이는거 보였죠? 저거죠 저거죠 얍! 오케이 그리고 들고 그럼 가면 되겠습니다 자 상처는 안받았고 자 상처는 안받았고 이러면 바로 버스로 가나요? 마지막! 클리얼! C카스턴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빛날 거기있죠 저기로 가면 되는데 어? 그럼 되게 스테이지가 넓구나 넓구나 엄청 넓은데 그러면 스테이지가 일단은 저.. 아 이거 돌려야네 아아 일단은 안에 들어가야 뭐 하든 말든 하죠 일단은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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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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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다고 지금 딴 데를 돌려버리면 이게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케이 그리고 다 들어온 상태에서 네 돌리겠습니다 아까 아래쪽으로 하는 이쪽으로 하면 다 되겠죠 이건 네 여기서 무조건 아 아 조금만 이거 풀어가면 조금만 더 해면 네 오케이 자 자 싸워보죠 얍 디딛 근데 여기는 아 그 저번 물 이런 보다는 좀 개방적이지 않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진짜 쎄 보이네 백유자 나는 얘가 나를 찌발라 올렸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얘네들 다 우리한테 시켜 나쁜 애들이 자 뭐 봐 뭐 막 가까이 뭐 뭐 뭐 막 오 다 삐고 이거 떨어지면 귀찮아 어 어 됐어 이렇게 해서 돌려야 하나요? 그냥 돌려야 하나요? 어 생각보다 나 지금 오와우 어 막네 일단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해 자 찬스 찬스니까 일단 뭐 못 차이니까 자 자 일단 2층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뭐 아무도 못해 이거 그냥 화살로 데미지 줘도 나쁘진 않아요 보져있어 쓰루이나 그거라서 워우 와우 공격이 세네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빠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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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빠나나 어 야야야야 왜이렇게 오래 쓰러져 저기 근처인데 너무 방심하는거 아니에요? 일단은 이렇게 깨지고 한데 아이구 아우 세다 링크! 왜 왜 불러주면 얘기해 일단은 그리고 무기 무기 어우야 왜 이렇게 아파 저거 근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대로 싸우면 아 근데 아직 반패가 아닌거 같아 어 죽었어 아잇 세 대 아 오 칼이 없어졌네 이거 무기 때문에 칸이 없어져서 힘들 것 같은데 자 이제 반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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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이 어느 정도 해올 거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아우, 하우. 뭐야? 뭐야, 이거. 아, 이거 뭔가 뺄 수 있네. 7에, 7에 치면 된다. 오, 뭐야. 아, 이건 일단 최대한 멀리라고 해서. 잡을 수가 없는데? 어딨죠? 보이는 위치 있어야지, 맞아. 아, 바덴 알파가 깨졌네요. 어우, 너 왜 이렇게 단단해, 얘? 진짜 단단해서 힘들어, 이거는. 일단은, 그리고. 화살도 잘 통해서. 와우, 와우, 와우. 그리고 화살. 어디 있어? 비가리 폭. 아, 망하거든요. 이거, 한 번. 폭탄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야이. 이거. 내, 7에, 7에. 아, 이거 안 나네. 반패 너무 센 아니야? 일단은. 아, 여기 일단 너무 높아요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아, 이거 근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. 아, 되네, 되네. 이거로 한 번, 그냥 꽂아볼까. 이거로 한 번, 그냥 꽂아볼까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오케이, 됐다. 아. 예상대로. 어디, 어디, 어디 왔냐? 아잇. 어디 갔어. 아아, 뭐야, 한 방이야? 아잇. 아잇. 자아. 이제 한 대 남은 상태이고.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포션입니다. 포션이, 저게 무슨 포션이냐면. 오. 일단 이거부터 피하고. 전기를. 피할 수 있는. 포션이에요. 오케이, 한 대. 오, 두 대. 웃기겠다. 하나, 둘. 하나. 하나. 하나, 둘. 제발, 제발. 아. 합의. 괜찮아, 괜찮아. 일단은 이거 깨질 것 같다니까. 이거 다른 걸로 바꿀게요. 그리고. 음. 22짜리이면 상관없겠죠. 아잇. 일단 이거로. 같은 상태에서. 하나. 하나. 한 대. 한 대, 두 대, 세 대. 네 대. 오케이. 그리고 한 대, 두 대, 세 대. 끝났습니다. 자, 깔끔하죠. 고수가 얘가 쎄긴 했었어요, 진짜. 그래도. 포션을 모은. 일명 약바레라고 하죠. 약바를 모으는. 여러분도 얘 진짜. 싸울 때. 약을 드셔야 해요. 이게 한 대가. 하트 다섯 개씩 까니까. 얘가 오중간하게 레벨을 합. 약간 쉽게 죽는.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상대. 어떻게. 자. 하트 주세요. 하트. 하트 빼곤 관심이 없어요.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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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무덤은 많이 가가지고. 하트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네요. 이 판에. 그래도 일단은. 메인 장치를. 기동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